네 다음 퀴즈는 사진으로 맞추는 BTS입니다.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얼굴의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맞추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나요? 자신 있죠. 잠깐만 이건 사실 우리 멤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좋아요.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준비 시작! 렛츠 고! 잘한다 남준이. 이건 너무나 쉽다.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제이홉! 한 번 눌렀는데요? 아 저 제이홉이야. 제이홉은 나 눌렀어. 제이홉인데? 저 제이홉인데? 정국! 제이홉인데? 아 쳤네. 애 태영 왔었구나! 뭘 정국이야? 아니 내 이름은 정국이라고. 아 저는 정국이야? 아니 추악. 그렇죠. 태영. 감사합니다. 아 이건 진짜 나파라는 형인 것 같아. 이게 이 라인인데? 피! 아 나요 형아 나라예요 너예요? 저게 태용이요? 저 B형 맞아 나도 B형 하려고 했어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눌러야죠 형 다 눌렀는데 나도 제형 나의 이름 시작 나 눌렀어 슈가 정국이 아니잖아 제육 자 알겠습니다 나다 B 낚시다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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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아니지 사실 B형 나야? 아니 나는 솔직히 손 동작 보고 알았어 나야? 이거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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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야 이거는 제이홉 이거 세 번 눌렀어요 이거 세 번 눌렀어요 우리 한 번만 누르기로 했잖아 슈가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전국 가다 나오다 두kah atch 시작 하나 둘 셋 F 정확 저야? 저 입은요. 약간 두툼한 게 저거는 약간 진영 입술인 것 같아. 저거 이 하나밖에 없는데? RM.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RM이지. RM이야 RM. 드디어 한 문제 맞췄다. 됐다. 야 저거 언제 사진이야 저게? 자 하나 둘 셋. 뭐야. 딱 봐도 개다. 저거는 딱 봐도 지금 손가락 보면은 딱 봐도 손가락 보면은 딱 봐도 딱 봐도. 잠깐만. 진. 그렇지. 나야 나. 이게 엄지손가락이 90도로 가까이. 야 어떻게 이게 이게. 이거 놔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렇게. 이게 어떻게 90도로 가까이 되는. 자 갑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보러. 왜? 누구 뭔데? 발모양만 봐도 정국이지. 아닌데? 왔나? 저. 저가 누구야? 제이홉. 진. 시민. 여기 아무도 아니야? 슈가? 오. 뭐야 뭐야. 형이 저냐? 정국 했다고? 야. 근데 표정은 슈가 형이네. 뭐지? 되게 정국 같아. 되게 정국 같아. 나도 정국인 줄 알았어. 자 넘어갈게. 하나 둘 셋. 야 저 모르겠어. 몰라. 난 누군지 모르겠어. 대체 누구냐? 난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기회를 줘봐라. 하세요. 지민. 오케이. 여기 힙합 지민 아니야? 힙합 지민. 근데 그때 팔도 몸이 좋았다. 형 몸이 좋았다니까. 자 다음. 자 준비. 하나 둘 셋. 진. 제이홉. 뒤를 안 뚫었잖아. 디테일이 있네. 슈가. 원생. 도대체. 그 후. 안. всю. 왜? 안. 잘. 그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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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